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2월 4일 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코바 뉴스입니다 또다시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 이탈 화법 온라인을 그야말로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생기면 엄단하겠다 라고 발언한 건데요 부정선거로 대통령 선거를 이긴 사람이 지방선거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또 박근혜 시계 살포 사건부터 엄단하라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졸로 보니까 이런 발언이 가능한 거 아닌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한 네티즌분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부정선거를 당하고도 따지지 못하는 국회와 국민들 졸로 볼만한 거 아니냐라고요 언론 가운데 가장 먼저 부정선거를 선언하고 촛불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데일리 뉴스를 시작한 고발 뉴스 오늘도 당당하게 시작합니다 할 이빨 4 5 5 11 감사합니다.